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가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4학기 14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이해선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다미 국소다미입니다. 써니 목소리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남자분이 보낸 긴 사연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서른 살이 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남자입니다. 수험생활 중 잠깐 쉴 때 듣는 짧은 정신여고가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고민은 아버지에 대한 겁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별거를 시작해서 이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별거의 이유는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함, 무책임, 가정폭력 정도를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과정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잘못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처음 몇 년은 엄마, 누나, 저 세 명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합격 전인 것만 빼면요. 그래도 요즘 공부가 잘 되고 모의고사나 학원 내 테스트를 볼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걸 보면 아마 합격할 것 같아요. 혹시 합격 못하더라도 포기하고 후회 없이 아 나는 후회 없이 노력했다 하고 툭툭 털고 다른 길을 찾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별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시작됐지만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은 언제가 처음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가정폭력이긴 했지만 술을 먹고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한 부부싸움을 할 때만 그랬고 지금 다 커서 생각해보니 그때는 그저 전적으로 아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빠의 경제적 무능이 원인이었어도 엄마가 부부싸움 중 말을 심하게 하는 등 엄마의 잘못도 지금은 보이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2대 8 정도의 과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집에 돈은 못 가져다 줘도 집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거나 노름을 하는 등 사고는 치지 않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는 저희 가족이 모두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아빠는 그러지 못합니다. 혼자 단칸방에서 일용직이나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시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쯤 얼굴을 보는데 볼 때마다 행색이 정말 초라하고 진짜 약간 과장하면 노숙자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도 자존심도 강하고 본인 기준이 있는 사람이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아니 비루하게 살아도 저희에게 손을 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건 확실합니다. 지금 아빠와 연락을 하는 가족은 저 혼자입니다. 엄마나 누나는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서 듣기만 해도 진저리를 치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저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니 저만 3,4개월마다 전화 한번 하거나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데요. 제가 볼 때 아빠는 최소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자살의 전조증상 같은 게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자살하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정말 위험했었는데 정신을 훅 차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비록 지금은 망했지만 젊을 때 사업할 때 돈도 많이 벌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서 지금은 후회가 없다는 등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자살의 전조증상이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막상 여러 개 있었는데 생각하려고 하니 두 가지만 생각이 나네요. 저런 말은 가끔은 야근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협박하니 협박을 하거나 앓는 소리를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 성격이나 말이 나온 앞뒤 배경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괜찮지만 기분장애를 겪은 적이 있어서 전문의 선생님 만나서 잘 치료받았고 그 때문에 관련 책이나 유튜브 등 많이 봐서 아빠의 그런 모습을 더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워낙에 효자인 사람이라 친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친할머니의 연세도 90이 넘으신 것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마지막은 자살일 것 같다라는 생각 아니 확신이 듭니다. 지금 아빠와 연락하는 사람은 저뿐이지만 저도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싫어하고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을 정리해서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가 신경 안 쓰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옆집 아저씨보다 조금 더 먼 사람? 매일 아침 버스에서 보는 이름은 모르는데 어느 정도 내적 친밀감이 있는 시민일 정도의 감정만 있고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워하지도 않으려고 스스로한테 세뇌에 가깝게 마음이 거부해도 입으로 생각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않는다 연부를 왜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감정을 소모하고 미워하는 것도 힘든 일이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빠에게 우울증 자살 전조 증상 같은 게 보일 때 드는 생각은 걱정된다 보다는 아 차라리 아프거나 일용직 일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결과가 나쁘진 않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지금도 듭니다. 참 못됐죠? 연락을 하는 자식은 저뿐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예전부터 지금도 만약 너희 아빠가 아프거나 아프거나 혼자 생계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최소한 살 수 있게는 해줘라 라고 하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현금 말고 식료품을 잔뜩 사준다든지 하는 등으로요. 지금은 제가 공부하느라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했을 때는 엄마, 누나,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아빠 앞으로 실손보험료도 N분의 1 해서 같이 냈고 지금은 엄마와 누나가 둘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부터 낸 보험 덕분에 혹시 아프거나 해도 큰 돈 들 일은 없고 매달 식료품 정도만 사서 지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더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을 겪으셨던 엄마도 원수 같은 저희를 생각해서 원수 같은 아빠의 보험료를 내고 그래도 나중에 굶어죽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건 엄마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 저런 우울증, 자살 징후 같은 게 보이는데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눈치챈 건 말고 저한테 전화와서 마지막 인사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개입할 의향은 없습니다. 만약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장래에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 거고 미리 예상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저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장문의 고민을 보내게 된 것은 혹시라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당장은 후회하지 않겠지만 20년, 30년 뒤에 후회하거나 저에게 다른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스스로에게 변명거리를 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다음에 전화할 때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라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뭐가 가장 최선이고 저 자신을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일까요? 엄마와 누나에게 지난번에 슬쩍 말을 꺼내보았는데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하시고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셔서 어디다가 말할 것도 없어서 정신여고의 사연을 보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보통은 이런 이제 저희 정신여고의 사연 들어오는 걸 보면 이런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연을 끊고 싶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 또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연을 뭐 확 끊겠다는 거 아닌가 약간은 방관자 같은 입장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챙겨드릴 것도 챙겨드리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럴까 저럴까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아버지랑 관계가 힘들었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자살 징후를 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시민일 이라고 해도 어떤 자살 징후를 보였을 때 우리가 손을 내미고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는데 하물며 아버지에게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을 좀 또 눈치를 채셨다면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신 대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번 병원에 가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하고만 소통하면서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걸 보면은 아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외침일 수도 있거든요. 누나나 엄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는데 사실 뭐 자살이라는 게 할 사람과 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자살 위험이 좀 높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엄마나 누나는 그게 또 너무 두렵기도 하시고 걱정도 되니까 더 과하게 부정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고민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아빠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더 얽히고 뭐 그러는 거는 싫다. 그럴 마음은 없다. 그런데 아빠가 자살할 것 같고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 뭔 일이 터졌을 때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건 걱정된다. 그거잖아요. 아주 짧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 인생을 위해서 되게 또 건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러면 본인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나중에 스스로에게 변명거리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병원에 좀 가보시라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봐라라고 권유하는 거는 해도 되는 혹은 해야 하는 하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데 그런 걱정이 들었다고 하면 다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사람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고민을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왜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계실까요? 그 말도 하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뭔가 병원까지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뭐 그러자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 이랬는데 아빠가 뭘 병원을 가냐 안 가고 맞나 뭐 이렇게 하시면 또 신경이 쓰리니까 그 다음에 또 자꾸 자기가 확인하게 될 것 같은 거 아닐까 그래서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게 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닌지 그런 추측?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근데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얽히고 싶지 않은 상황이면 상처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어릴 때 막 가정폭력에 계속 노출이 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엄마랑 누나 본인까지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중간에 보면은 미워하지 않는다, 않는다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서까지 그 마음을 막 찍어 누르고 억누르고 하셨는데 실은 거기에 대한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절망감 같은 것들이 잘 해소되지 않은 채로 그냥 싹 덮어두고 가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아직은 크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사람을 먼저 살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도감이 들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지금 쓰시긴 했는데 그래도 뭔지 모를 찜찜함이 남아있으니까 진짜 막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교류가 없고 정말 남처럼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완전히 남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생사도 모르고 살았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보험료도 내드리고 먹을 거 없고 상황이 나빠지면 뭔가 식료품을 사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만남을 가졌고 3, 4개월 한 번씩은 또 전화도 하시고 하니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아니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뭔가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내가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스러운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 싶은데요 딱 이 정도의 거리가 좋으니까 이 거리를 좁히고 싶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말이라도 그냥 진짜 그냥 말이라도 한 번 하는 걸로 뭔가 후회를 안 남길 것 같으면 그냥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화 통했을 때 병원에 한 번 가보시라 뭐 이렇게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그냥 그게 너무 몹시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그것조차 네 이 말이 그렇지 목구멍에서 안 나올 수도 있죠 막 맴돌기만 할 수도 있고 근데 20년, 30년 뒤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한다는 거는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걱정도 아예 없으면 진짜 뭐 후회가 안 생길 것 같지만 뭐 저희의 의견을 여쭤본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정도의 아주 약한 개입 정도는 하시는 게 후회가 덜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 드립니다 병원이라도 한 번 가보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병원을 가고 안 가고는 아버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쓰시지는 말고 좀 가보시라 이렇게 말은 하는 건 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의견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네 자 아무튼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점수는 잘 나온다고요 네 네 합격 꼭 기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즌3 4학기 14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 다 끝나가서 더 이상 사연을 지금 받고 있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